우와, 갈비찜이다. 갈비찜이다, 송이야. 우와. 송이야, 잡채. 이거입니다. 더덕구이요. 더덕이다, 더덕. 웬일이냐. 나 진짜 나는 한 종식 제일 좋아. 밥 먹자. 우와, 간. 새우. 나 이거 새우가 너무 좋다. 응, 맞아. 갈비찜, 고기? 고기도 싫어? 우와. 송이 봐, 왜 내려? 우리 먹숭이가 이렇게 잠이 덜 깨서. 송이야, 엄마 되게 배고픈데. 송이야, 엄마 밥 먹게. 너 여기 엽서 안 짜. 진짜 엄마는 강하다, 나. 엄마 왜. 엄마도 먹어야 하는데. 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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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이 오빠가 송이 달래준다. 소울이 오빠가 송이 달래준다. 야, 이거 뭐야? 육전이에요. 육전. 우와. 송이도 진짜 좋아하는데 육전. 저기야, 송이야. 육전 있다, 육전. 송이, 여기 봐봐. 송이 접시에다 이렇게 줄까? 응? 응? 여기가 말이야? 그리고 가족들 다 다. 여보. 나는 물고기가 좋아. 송이가 조용히 나를 불러더니 귓속말로. 여기서 뭐? 너 왜 시마롭다고 그랬대. 아니, 육전. 육전. 나는 날 너무 속삭이면서 시마롭다는 거야. 버릴까요, 우리? 육전. 송이야, 육전 더 주라고? 육전. 엄마. 엄마. 여보. 엄마. 육전 괜찮지? 선택 되게 좋았다. 웃기는 손이 안 가더라. 육전 진짜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송이야, 왔다. 송이야, 왔다. 송이야, 육전. 우와. 내가 좋아하는 육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송이야. 파티 하나 마지막으로는 되겠지. 송이도 육전 줄까요? 엄마, 아빠가 해줄게요. 너 행운을. 근데 여행하려면 사실 거기도 괜찮아. 뭐야. 아, 둘째, 뭐야. 송이. 어? 송이야. 엄마가 육전을. 소울아 맛있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육전 꽃이다 트리플 육전 정혜야 트리플 육전 드림이도 줄게 트리플 육전 간이 예술이네 음식은 간을 잘하는데 얘 봐 춤춰 이제 오 좋았어 좋았어 나는 뻗쭈 추를 추를 뻗쭈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좋습니다 저는 중간에 운영 박사님 들어온다 이게 아기 있는 집은 아이의 컨디션으로 그날 하루에 자고 가래지? 우리의 컨디션 중요하지 않아 애기들이 우선 아니 주거기도 뭐가 좀 다르다 달라